아 정말 짱테이 씨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준비가 되셨으면 제가 먼저 짱테이 씨 여러분들의 모델을 한 번 보고 그러고 한 번 배워볼게요 음악 주세요 음악 좀 길어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알려주세요 윤쌤 선생님 우선 이게 총 세 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손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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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링크 왼쪽 와 엄청 나서 백랩 을 가지고 있는군요 여기 한번 다시해보시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하나 둘.. 베리벨 와 대회 와 오케이 오케이 하고 이제 테이스러事 그 다음에 대를 이렇게 llev dawn 문질러서 백이 베 귀를 만들고 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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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는 이거를 왼쪽으로 해보면11 우 우 문드러지셔야 되 다리를 모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왼쪽이야? 다시 한 번 정해드리겠습니다 배를 두 번 쓰담쓰담 하나 둘 셋 아 쿵짝쿵짝이구나 네 이렇게 해주시고 들고 들고 페디 베얼 두번 해주세요 돌고 돌고 앞에 보시고 앞에 펫펫 펜펠어 해주시고 저희는 둘이 이렇게 치겠습니다 아 좋아요 내가 앞으로 칠게요 펓리하며 펜펫 펜 western 펜펫 펜 펠 페디 베얼 아 이게 안무 안무 stole 복잡 teng Punk 이렇게 낮지 않을까 너무 안무가 많이 ingin 좀 복잡해서 아니요 해볼게요 그럼 한 번 마킹으로 해도 됩니다 네! 마킹 한 번 해보고 네네 한 0.7백 0.7백 했어도 되나요?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페 pane alt 구유 childhood 테디벨 우우우우우 앤 우우우우 테디벨 우우우우 두 번 울리고 울리고 앞에 보이시네 앞에 보이고? 펑펑펑펑 피러 테디벨 우와! 아... 노래가 좀 빠르긴 하고 네 내가 굉장히 빠를 거에요 네 어려우실 거에요 어려울 거 같은데 화이팅! 화이팅!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우우우 전 tuned 판빠빠빨빨 테디벨 두두두 되돌리 우우우 앤따 땅땅땅 테디벨 오른쪽芽 오른쪽芽 돌리고 돌리고 빰빰빰 펑펑파 테디벨 오우우우우우 진짜 많이 배웠지? 진짜 잘 배웠어요? 진짜 잘 배웠어요? 무슨 짓을 하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너무 빠른데 그럼 노래 한 번 더 해보실게요 방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완벽하셨어요 완벽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라스브로? 연습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세요? 다리베어 다리베어 오른쪽 다리베어 다리베어 가볼까요? 한번 해보죠 최현우 아 뭐야? 아 선생님이야 나 거기 테스트했어 뭐예요? 뭐예요? 펌펌펌펌니랑 체크해 함께 한 거 맞죠? 네 맞아요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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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볼까요? 네 너무 잘하세요